상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개인전 예선 리그 B조, 중국의 커제구단과 일본 이치리키로구단의 바둑입니다. 커제구단은 1라운드에서 우리나라의 박정환구단, 2라운드에서 대만의 라이징프 선수를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일본의 이치리키로구단을 이기면 사실상 B조 1위를 확정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선수들은 다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와한테 진리가 없잖아요. 커제구단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 일본, 대만을 다 이기면 조 1위가 확정이 되는데 일단 한국과 대만을 이겼기 때문에 일본의 1인자 이치리키로구단과 이바둑은 조금 마음이 편한 상태로 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조 2위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조 2위가 되면 중결승전에서 신진서구단을 만나야 됩니다. 그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꼭 이기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바라든지 같이 보시죠. 커제구단의 흑번인데 사실 일본 1인자 이치리키로구단도 그렇게 허수아비가 아니기 때문에 흑제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여기 초반에 여기에서 여기를 두고 왔을 때 이 수를 보고 제가 라이브 중계할 때 아니 뭐 이런 수를 주냐. 아무리 상대가 커제라고 하지만 또 이치리키로구단이 일본 1인자라고 하지만 너무 폼잡은 수 아니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절해가 이수를 블루스팟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외워갖고 온 수가 맞는데 그걸 외워갖고 왔으면 그 뒤에 구석수단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구석수단을 잘 몰랐어요. 사실 커제구단이 이수로는 오른쪽으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두고 뒤로 오니까 어? 이거 뭐지? 하고 이치리키로도 헤맵니다. 여기까지 두고 여기 왔을 때에도 이거 날일자잖아요. 날일자로 끊을 때 어떻게 둬야죠? 건너붙여서 끊어야 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 흙이 어떻게 둘때가 여기 밀고 나오는 것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무식하게 나와서 끊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흙이 여기를 뒀을 때 백두 이쪽을 감싸서 이 두 점을 계속 공격해야 되는데 여기를 막았어요. 그러면 흙이 이번에는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와서 이런 식으로 강제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둬야 되는데 흙도 변을 두는 바람에 쌍방 서로 이상하게 둬서 결과적으로는 뭐 그냥 퉁이 됐습니다. 여기 이쪽을 둔 수들도 사실 백은 여기를 막는 게 조금 더 좋아요. 막았으면 오히려 백이 조금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이 좌하기를 두텁게 두는 바람에 흙이 살짝 좋아지는 가운데 여기에서 사니까 백도 막고 산 거거든요. 그리고 나오고 하나 밀고 뛰었을 때 여기 막을 수도 이거 굉장히 아니라는 수입니다. 그냥 귀를 이렇게 젖혀서 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막는 건 좀 당연한 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격을 해야 되는데 여길 뚫릴 수는 없으니까 있잖아요. 그럼 후구 칠 때 넘고 여기를 두면 이거 하나 해놓고 이렇게 막는데 여기를 이렇게 뻗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 바둑이 이게 5대 5예요. 이렇게 둬야지 5대 5인데 다음에 이제 흙은 하변에 오는데 실제는 여기를 그냥 막으니까 여기 뛰었는데 사실은 이거 그냥 들여다보는 게 더 좋습니다. 들여다보는 거로 흙이 한 70% 정도 승리한 두 집 정도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 왔을 때 이렇게 반격하는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받아준 덕에 흙이 이제 다시 이 자리를 두면서 흙이 다시 앞서게 됩니다. 흙이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여긴 두고요. 쥐는 이렇게 두고 흙이 약간 좋은데요. 여기에서 중앙 두고 보통 여기 온 다음에 이거 붙이면 여기로 젖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늘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중앙으로 나가면 흙이 약간 좋아요. 한 두 집 가까이 쥐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끼우는 거 이런 거 끼우는 거 이제 허재우당이 굉장히 좋아하는 수긴 한데 조금 과합니다. 이렇게 돼서 싸움이 되니까 바둑이 거의 5대 5예요. 그리고 그나마 여기서라도 이런 맥점을 둬서 받아야 되거든요. 못 버리니까. 그럼 여기 밀고 여기까지 둘 때 백 모양을 좀 우겨놓고 이렇게 몰아붙이면 흙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거예요. 조금 좋습니다. 흙이 한 한 집 반 정도. 그런데 실전은 여기를 놓고 붙인 게 이게 사이비 맥점이라서 나가고 중앙을 지키고 단수치고 사실 이 저치 좀 뭉클은 수가 이상합니다. 빠지던가 저치던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돼서 100이 불리한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100이 약간 괜찮을 수도 있는 그런 진행입니다. 왜냐하면 흙이 여기서도 이런 수 모양이 너무 나빠요. 약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찔러놓고 받을 때 사실 이거 하나 빠지 단수 쳐서 이거 득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변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어기온 수가 일단 결정적인 문제예요. 일단 이쪽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100을 공격할 때 위로 와서 연결하자고 하니까 허재구단은 아마 이렇게 껴붙임의 묘수 그리고 이거 하나 찌를 때 이렇게 될 때 되저쳐서 이 흙 백돌을 잡으면 좋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찌리키로구단이 여기 단수쳐서 이렇게 살린 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 살았지만 여기다 두는 순간에 이 두 점이 잡혔거든요. 흙은 사실 이렇게 잡는 게 조금 더 좋긴 합니다만 그래서 애초에 이 장면에서요 백이 여기를 그냥 잇고 여기를 둔 때 끊습니다. 여기를 두는 건 여기 이어진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이거는 흙이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끊으면 여기 잇고 잡으면 단수치고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가 되거든요. 백은 이걸 다 버리는 거지만 우아기를 통으로 잡았기 때문에 백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5대 5예요. 이거 다 버렸는데 왜? 그래서 귀를 다 뺏었잖아요. 실전은 보세요. 아까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여기까지 되니까 여기 우아기 흙집이 엄청나죠. 아까 백집 생긴 거가 안팎으로만 이 부분이 40집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거 잡고 못 잡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뒀으면 5대 5가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흙이 좋습니다. 백이 오고 살고 망했어요. 문제는 바로 또 그 다음에 바로 나와요. 아 여기에서 이거 치중을 했는데 흙은 원래 여기 이어야 되거든요. 여기 잔뜩 이득 받으니까 여긴 좀 당해줘야 됩니다. 여기 두고 찔러놓고 이렇게 잡으러 올 때 이거 두면 여기 젖히는 순간 사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고 잡으러 올 때 여기까지 다 한 다음에 이 자리를 두면 다시 산 거예요. 왜냐하면 잡으러 오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단수치로 탈출하니까 봉쇄가 안 돼서 살거든요. 그러면 여기 찢어지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쪽은 못 잡으러 오고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이쪽에도 뒷맛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두면 흙이 약간 우세합니다. 허재 구단이 아까 여기 좀 나빴었기 때문에 이득을 봤다 해도 엄청나게 이득 본 건 아니고 조금 유리한 정도거든요. 실전은 여기 위로 있는 바람에 이게 큰 위기예요. 여기서 100이 잘 뒀으면 망할 뻔했습니다. 이쪽으로 단수치면 돼요. 이쪽으로 지금은 이거 단수치면 흙은 이렇게 나와서 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나와서 잡자고 할 때 여기를 하나 찌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 하나 선수하고 결국 여기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를 들여다보면 흙도 이 흙이 아직 좀 덜 살았고 여기 또 건너붙여서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건너붙이는 것 때문에 여기를 받을 때 여기를 뚫고 나갑니다. 여기 이으면 이거는 100도 잡아요. 그리고 나서 흙도 이제 여기를 이어서 이쪽이 100이 선수가 되면 사는 게 있으니까 이거 하나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100은 여기 철벽을 만든 상태로 그리고 나서 여기를 뚫어서 여기를 이제 시생태로 하나 하고 이렇게 되면 100은 어쨌든 여기를 거의 잡았습니다. 흙은 거기서 큰 이득을 봤죠. 그리고 이 대만은 여기서 살았습니다. 항변도 좀 이득을 봤어요. 그래도 100이 여기를 이렇게 잡았으면 100이 좋은 거예요. 이쪽으로 단수쳤으면 100이 한 두 집 정도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호의 찬스에서 이 찌르키로가 이쪽으로 이거 하나 찔러 넣었더니 여기를 놔주세요. 예!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면서 바둑이 순식간에 망가집니다. 여기를 잇고 이 흙대만은 여기에 누는 순간 살아요. 그래서 이걸 땄더니 이렇게 돼서 여기다 누는 순간 또 살죠. 그래서 거기를 이거 하나 찌르고 여기 들어갔는데 이게 마지막 패차입니다. 이 흑대만은 어차피 못 잡아요. 못 잡는 대로 이렇게 파워해서 잡으러 가면 어떡합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 이렇게 바깥에 흑의 약점을 좀 노려보면서 어떻게 두나 이거 살아야 되거든요. 이쪽 흑대마도 그때 이제 이거 살고 흑대마가 지금 이 자리에 놓고 이렇게 제자리 쌈지 뜨고 사는 건 좀 억울하죠. 여기가 지금 다 들어갈 판이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여기를 젖혀서 반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는 거하고 반격해서 뚫는 거 맛보기로 그러면 여기가 흑이 약간 좋아요. 두 집 정도 좋습니다. 어쨌든 백도 이쪽을 거의 잡을 수 있는 모양이 돼가니까 반격하는 거로 흑이 좀 좋은 건데 실제는 여기에서 그렇게 여기에 좀 노리지도 않고 여기를 두니까 흑에 잡힐 말입니까? 절대 안 잡힐 말인데 이끼디끼러 무모한 공교로 봐도 여기서 순식간에 끝납니다. 사실 여기서 커제군단이 어떤 수를 못 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살자고 한다. 이거 살지도 잘 못하잖아요. 여기 찌르고 이렇게 두면 살지도 잘 못하죠. 이거는 좀 위험하고 살자고 하려면 뭐 이런 거를 둬야 되는데 여기도 이것도 찢는 게 약간 찝찝한 게 남게 남죠. 물론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뒤로 두면 산다. 이렇게 해서 잡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제자리 삶을 도모하고 이런 데로 두고 있으면 바둑이 흙이 나빠요. 그래서 흙은 잘 살려면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프로라면 한눈에 보이는 맥점이 있죠. 어디냐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 끼우는 맥점 이 끼우는 맥점 한 방으로 사실 이거는 어렵지 않은 맥점이거든요. 커제고 다니면 아마 0.1초만에 이 맥점 봤을 거예요. 이 맥점을 두는 순간에 바둑이 끝났어요. 어떻게 뭘 혼을 쓸 틈이 없습니다. 뒤로받기 못 봤는데 왜냐하면 이거 이쪽으로 받으면 끊는 순간에 여기가 나와서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뒤로 받은 여기서 뒤로 받았는데 젖히고 나오니까 완전히 흔히 얘기하는 본물이 터졌습니다. 여기를 건너붙여서 뭔가 이 흙을 가두려고 하는데 안 가둬져요. 그리고 여기를 딱 끊어버리니까 여기까지 두고 이거 선수한 다음에 뛰니까 백돌이 갇혔습니다. 살아갈 길이 없어요. 결국 이거 하고 움직여 왔지만 이걸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백이 이쪽 말고 상변에서 뭐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 여기를 두니까 이 돌이 다 갇혀서 바두기 그냥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좀 잡으려고 하는데 물론 이쪽 끼우는 100점 뭐 이런 거로 해서 이쪽 100대만은 이 흑돌 몇 점을 잡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얘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두터워졌잖아요. 이 오른쪽에 백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니까 단수치고 이 돌도 괴롭히고 여기 두니까 이 백돌들이 사실상 다 잡혔습니다. 두고 뭔가 좀 이렇게 맥점을 노리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돼요. 이때 여기를 두니까 여기서 던졌는데 뭐 여기를 둬봐야 이거 해봐야 여기 뭐 이게 다 잡혔잖아요. 이게 잡히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우아기 흑집이 엄청 큰 상태라 백은 얘를 괴롭히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득 본 게 없어요. 그리고 이쪽을 차단해도 이음에서 단수라 여기에 결국 이으면 넘어간다든가 이돌이 갈 데가 없죠. 여기서는 지금 흑이 거의 한 40집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겼습니다. 이게 다 잡히는 순간 이쯔르키로가 마지막에 여기서 보였던 그 실수는 좀 이해할 수 없고 커져부다는 뭐 어쨌든 자기 이름값에 맞게 끼우는 명착 묘수를 갖다 금방 발견하면서 승리를 했는데 이득석 커젠는 한국 대만 일본을 다 제압하면서 삐조 선두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커제가 지금 완전히 중국에서 죽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완전히 살아나나요? 커제가 살아나면 아 좀 껄끄러운 존재잖아요. 어쨌든 예선은 잘 통과했는데 본선에서 커제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마지막 결선 토너먼트 커제가 이제 B조 1위로 올라온 만큼 A조 4위 이제 A조 4위가 중국 아니 대만 아니면 양진신이 4위까지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대만 아니면 일본 기사 하고 둘 것 같은데 그럴 때 커제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거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제 완전히 살아나면 귀찮아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꼭 누군가 커제를 제압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